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중간에 격투 장면이 정말 엄청났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뭔가가 아주 대단했다. 어떤 면에서 대단했냐면은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흥분하게 만들거나 재미를 주거나 이런 면에서 대단했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격투 장면이 엄청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격투 장면을 주어로 잡고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비동사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격투 장면이 주어니까 the fight scene 영화 중간이라고 했으니까요. in the middle of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movie was truly 그 다음에 놀랍고 대단하고 이런 것은 amazing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자, 그래서 the fight scene in the middle of the movie was so amazing, was truly amazing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대단했다, 엄청났다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나 흥분이나 재미를 준 경우에 blow me away 했다. 혹은 blow my mind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이면 이제 이 자리에 blow 대신에 blue를 쓰면 되겠죠. blow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뭔가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blow me away니까 나를 날려버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blow my mind는 나의 마음 혹은 정신을 날려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표현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동사 blow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the fight scene in the middle of the movie blew me aw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blue me away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blue my mind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가 대단했다고 할 때 대단하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를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써도 되지만 그것을 주어로 잡고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blow someone away나 blow once mind나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하고 다음부터 뭔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작품, 소설 이런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다면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